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루하루 생업의 현장에서 바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생활인들이나 직업인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문제가 관심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 대한 무자비한 경찰 탄압이나 지금 한국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학, 중국 유학생들의 대자부 철거 소동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중국으로 더 많은 간섭과 개입을 받을 수 있는 과거를 해야 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는 집권층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와 연결해서 그리고 그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원론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변이 없는 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파기 쪽으로 호기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한국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한국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할 것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한국은 역사 문제에 눈이 가려서 자신의 안보 문제를 내평균친 나라이고 한국은 우리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킨 나라다 이렇게 아마 평가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친중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11월 15일 날 미국 국방부 장관은 내한길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산불약속, 경북 상주 사득이지 가동불허, 자유진영 국가들이 참석해서 벌리는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작전의 불참, 인도양 태평양 전략 동참 유보 등의 연장선상에서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친중노선의 일환으로, 한국이 선택한 친중노선의 일환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내의 친한파 인사들의 입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미국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이유를 들어서 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함으로써 친한파 인사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 내에 반미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정파들의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 국가를 모욕하는 이벤트가 승행하고 갈 때면 나가라, 갈 때면 가보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메아리 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한미군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대폭 감축과 철군 이슈도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미국은 2만 2천 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와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아마 6,500명 수준 정도는 조속한 시간 내 감축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친중 노선을 선택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대해 미국은 민감한 군사정부를 교류하는 것을 과거처럼 실행해 옮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외교 및 군사상 신뢰를 상실한 한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등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동맹의 권리만 요구하고 동맹의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는 제대로 대접을 받기가 힘듭니다. 일곱 번째는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공략 이행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의 번영이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대한방위공략의 힘입은 바가 큰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한국 사회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만각의 대가는 반드시 비용 지불로 아마 돌아올 것으로 봅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던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관행상 해오던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은 재무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일관계를 딱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은 주변이 온통 군사강국으로 둘러싸이는 그런 형국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크고 작은 개입과 간섭 그리고 영향력 하에 대한민국이 놓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쯤이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는 한국의 시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의 압재로부터 풀려나서 제대로 한번 살아본 지난 70년이 종원을 구할 수 있는 대형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